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6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은 대구 30도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 말이죠. 어제입니다. 날씨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도 오늘 아침 6시 반 이때도 보통 아침 6시 모일쯤에는 좀 선선하지 않아요? 오늘은 약간 좀 더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인 모양입니다. 여름 잘들 대비하시고요. 오늘 내일 아마 미국에서는 또 FOMC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잘 대비해서 딱 맞는 컨텐츠들 같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류종훈 기자와 함께 뉴스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시장 이야기 해주신 후에 그리고 데이터노스의 김기원 대표와 함께 요즘에 계속 또 심상치 않은 부동산 이야기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류종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30도 올라간대요. 서울도. 서울도?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약간 좀 더 얇은 옷을 입고 왔는데 어제 너무 더웠거든요. 사실. 아 몸이 좋습니다. 우리 류종훈 기자. 화면에 잘 담기지가 않는 게 좀 안타까울 뿐이네요. 왜소합니다. 아직. 네. 자. 네. 먼저 한번 뉴욕시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뉴욕시장부터 가봅니다. 뉴욕시장이 정말 몸이 좋아졌습니다. 어제 보시면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0.18% 오른 38,868.04포인트로 이렇게 장을 마쳤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35%가 올랐고 S&P500도 0.26%가 올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제 나스닥과 이제 S&P500 같은 경우에는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계속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얼마 동안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올해 들어서 한 30분씩 한 것 같아요. 거의 뭐 뉴스를 전할 때마다. 그렇죠. 사상 최고치. 네. 살짝 눌렀다가 또 올라가고. 눌렀다가 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CPI랑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10대1 액면 분할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아하. 네. 저 30주로 바뀌었어요. 아 그쵸. 네. 3주였다가 30주로 바뀌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올랐어요? 네. 올랐습니다. 이제 어제 그 주가, 어제 마감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전장 대비 0.75% 오른 121.79로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10대1 액면 분할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가격 자체가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주가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부담없이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역시나 좀 올랐어요.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역시나 이제 지금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이따가 또 말씀 드리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습니다. 음 애플 좀 빠졌어요? 네. 애플은 제가 첫 번째 뉴스 소식과 함께 바로 연결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혹시 그거 좀 잘 아세요? 그 제가 분명히 1138에 제 주문을 넣었거든요. 1138이요? 네. 엔비디아.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1153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음 네. 이거는 뭐가 더해졌나? 이게 그 완전히 그 고정값으로 주문을 넣으신 게 맞아요. 아. 고정값으로 고정값으로 딱 결정을 해서 넣어야지만 그 가격으로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앞뒤로 이렇게 그 주문량이 있을 때 같이 될 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긴 합니다. 하여튼 요건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회사에 항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애플 관련 뉴스입니까? 네. 어젯밤에 애플이 세계 개발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WWDC라고 하는 건데 어제 열기 전에 다들 많이 기대를 했던 거는 애플이 그러면 지금까지 말로만 했던 AI를 직접 선보여 줄 것이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하이브리드 AI라고 하는 컨셉트로 해서 애플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AI는 뭐예요? 지금 AI의 가장 큰 축이 두 가지라고 본다면은 온디바이스 AI와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형 AI죠. 온디바이스 AI는 대표적인 거는 갤럭시X24에 들어가 있던 거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AI고 그렇죠 그렇죠. 클라우드형 AI는 많이도 알고 계시는 오픈 AI의 채찍PD라든지 구글잼이나 이런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AI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픈 AI와 함께 손을 잡고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거를 선보였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AI? 네.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앞으로 애플이 사용하게 될 그런 AI의 정식 명칭이 되는 것이고요. 이날 다들 1시간 한 40분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WWDC 자체를. 그런데 앞에 1시간 동안은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맥OS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나올 기기들에 대한 이야기,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팀프기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주요 기능들이 보면은 뭐 글쓰기 툴이라든지 또 이제 젠모지라고 하는 요즘 이모지 아시죠? 우리는 이모티콘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아, 네네네네. 미국에서는 이모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젠모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모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 제너레이트, 이모지, 이거 합친 단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네. 이거는 이제 생성형 AI처럼 이제 내가 말로써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역시나 이제 가장 크게 좀 호응을 받았던 거는 시리가 조금은 똑똑해졌습니다. 시리?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저도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시리야라고 외쳤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뭘 시키면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걸 되게 뭐 약간 웃음X스럽게 놀리는 밈이 해외에도 많기는 한데 이제는 시리가 조금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번 이제 인텔리전스의 좀 대표적인 기능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습니다. 먼저 주가부터 한번 보고 가시면은 애플 주가는 전장 대비 1.92% 빠진 193.12달러로 이번에 장을 마쳤습니다. 1.2% 가까이 빠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거 실망이 컸나? 이게 좀 많이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가, 어제 주가 자체가 상승을 거의 못 갔어요. 계속 하락하락하락하락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이 덜 되지 않았었나라고 해서 뭐 애플 인텔리전스가 크게 기능이 없더라도 많이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보고 나서는 어 하이브리드 AI? 어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존에 삼성 갤럭시 S24에서 봤던 기능이라든지 또 기존에 이제 보면은 오픈 AI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행성의 AI들이 보여줬던 기능들과 크게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게 이번에 좀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조금 애플이 계속 강조했던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덜 빠지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글쓰기 툴 기능이 있습니다. 글쓰기 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우리가 메일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요한 문서를 만들 때 이 문서에 대한 어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감 같은 거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얘네가 알아서 바꿔준다고요? 그걸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설정을 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띄워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프렌들리가 있고 프로페셔널 있고 컨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써놓은 글 자체에 약간은 어휘를 조금 어감을 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로프리드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말이 이제 철자가 틀렸다라든지 이런 걸 좀 검수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가 메일을 써서 이제 채찌피티에 들어가서 옮겨가지고 지금 많이들 검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능을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제는 다른 데 옮기지 않고 이 온디바이스 AI로 처리를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이번에 이야기였고요. 잼 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모지를 내가 원하는 걸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모티콘을 쓸 때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문자에 쓸 때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 지금 저장되어 있거나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것만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글로 써서 LLM 형태로 만들면서 얘가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강아지인데 코가 하트로 되어 있는 이모지가 좀 필요한데 이러면 그걸 만들어주는 거죠? 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그 생성형 AI를 활용을 한 건데 이거 역시 이제 그림을 내가 말로써 그릴 수 있는 거죠. 말로써 생성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요. 이거를 문자로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모지를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그런 예를 들면 내가 뭐 뉴욕에 있는 뭐 멋진 거리를 내가 뭐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거리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서 얘가 문자라든지 공유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친구 생일 파티를 할 때 요즘 보면은 그 친구 사진을 이제 이름에 딱 설정을 해서 프로필에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필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또 기능 그 이런 그림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걸 활용을 해서 뭐 생일 축하를 한다든지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냥 재미예요. 재미고 제일 기대했던 거는 역시나 시리입니다. 시리가 멍청하잖아요 사실은. 시리가 많이 멍청한데 시리가 이제는 계속 제가 시리 이야기를 하니까 제 핸드폰에서 시리가 반응을 하는데 얘가 이제는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컨텍스트를 이해를 못했어요. 문맥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하나 하나만 대답을 해주고 연결되는 대답을 못 해줬거든요. 이제는 그런 문맥을 이해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이게 어제 발표할 때 나왔던 무야형 중에 하나인데 여기 지금 무얼우드라고 무얼우드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치라고 여기 이제 해변이거든요. 공원이 아니라 해변에 대한 날씨를 좀 알려주라고 하면은 얘가 그 지역을 알아서 알아듣고 아 여기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 날씨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냥 말로써 내가 뭔가를 저게 어제 발표한 거예요? 네. 주가 떨어질 만하네. 아니 그 뭐 무슨 야 나는 아니 무슨 동해 어디 경포대 해수욕장 날씨 좀 알려줘. 그거 알려준다고 지금 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에서? 네. 근데 이제는 뭐 저 인공지능이라고? 네. 문맥을 이해한다. 아 약간 좀 실망인데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엄마가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엄마가 비행기표 예약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 근데 이거를 막 다 검색을 하려면 엄마가 어떤 항공권을 타고 있고 이걸 다 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시리한테 이거를 좀 엄마가 오늘 어떤 비행기를 타고 떠나지?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내 메일에 있는 내용들을 다 검색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보여주고 뭐 그런 기능들도 이번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나 아니면 뭐 이메일에 혹시 그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 뭐 그 티켓이 뭐 있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얘가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알려준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될 거라고 기대했던 시리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조금만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거 이야기하면 하나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항상 시리를 쓸 수 있었던 거는 날씨 물어보고 전화 걸어줘, 매일 문자 보내줘,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그걸 조금 넘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근데 내가 아까 말했던 거 그거 있잖아? 라고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얘가 이제 그거를 사람처럼 알아듣기 시작했다. 라는 게 이번에 좀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패더릭의 수석 부사장이 올해는 시리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사실 현장에서는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네.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외신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IT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은 지금 조금은 냉소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럴 거 같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AI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이게 뭐가 하이브리드라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이 아이폰 내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얘가 못하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채찌PT 4.5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너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온디바이스, 디바이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접속해갖고 그 큰 서버에서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지금 채찌PT 4.5 같은 경우는 유료예요. 아아. 그런데 애플을 사게 되면은 애플의 이 맥OS를 통해서 이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애플이 조금 차별화로 이야기를 한 거고 네 네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뭐 오픈 AI도 그렇고요. 제미나이도 그렇고 항상 보안에 대한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애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적인 보안 기능을 활용을 해서 개인 정보가 절대 유출되지 않게 한다는 게 이번에 애플의 조금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서버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거대 모델 같은 데서 할 때는 내가 물어보거나 내가 듣는 답변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오픈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나의 좀 어떤 프라이빗한 걸로 잘 지켜준다. 네 네. 뭐 그건 뭐 강점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외신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장점 중에 여러 가지를 많이 못 꼽았는데 이제 그래도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제 그 두 가지였어요. 이제 7GPT4.5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들 클라우드형 AI에 대해서는 지금 보안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7GPT4.5라고 하면 아니 GPT4.5라고 하면 그 샘홀트원, ERC하는 그쪽 오픈 AI 쪽을 같이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애플과 오픈 AI가 이제 한 배를 탄 거고 네. 삼성은 구글 구글과 네. 그건 뭐 그렇게 이제 갈릴 수는 있겠네요. 어제 지금 이 WWDC를 앞두고 삼성 미국 법인에서는 되게 재밌는 그런 또 영상도 막 보여주긴 했는데 어떤 거냐면 미국은 직접 비교 광고가 가능한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롱하는 듯한 광고들이 많은데 음. 애플 니들 이거 못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삼성이 갤럭시 S24에 있는 AI 기능을 활용한 뭐 포토샵 기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자랑을 하면서 못하지 라고 했는데 오늘 현장에서는 애플이 그것도 우리도 다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네. 약간 좀 우스운 조금 그런 약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카카오톡에 많이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고 거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모티콘을 많이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애플을 쓰는 사람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지는 10대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젠모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이번에 여기 들어가면서 애플에 대한 10대들의 어떻게 보면 충성은 좀 더 깊어질 거라고 하는 해외 외신의 보도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나라마다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뭡니까 그 양사가 서로 막 우린 이거 할 수 있다 저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할 때 네. 진짜 그들 거를 갖고 이렇게 잘 아는지가 약간 저는 좀 헷갈리는 게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폴더블이나 뭐 이런 아주 하드웨어적인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뭐 우리 동그라미 쳐 봤고 뭐 검색어 이런 거는 사실 그런 거 같은 경우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사실 얼마든지 양사가 다 가능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그러나 하여튼 삼성이 굉장히 열심히 만든 것 같다. 애플도. 애플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애플 조금 실망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애플이 기대를 했던 거는 자체적인 좀 AI 기능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애플이 사실 AI 자체를 본격적으로 한 게 1년이 채 안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만에 뭔가 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흔히 말한 혁신적인 그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뭐 지금 보면은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기사들이 보면 이번에도 혁신은 없었다. 또 약간 이런 제목들이 많이 나오긴 하던데 혁신은 뭐 아이폰 5 이후부터 계속 혁신은 없었으니까 혁신은 없었죠. 혁신은 없었다. 애플 큰 실망. 매 모델마다 기록 경신하면서 많이 팔리긴 했죠. 그렇죠. 아 근데 이 음성 녹음 통화 녹음 이것만 좀 넣어주면 아 이번에 통화 녹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애플에? 네.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에 하나가 통화 녹음 및 내용 축약 이런 것까지 이번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는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 보면서 제가 약간 걱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SK텔레콤이 지금 믿는 것 중에 아이폰 녹음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 에이닷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도 들어오게 되면은 에이닷 서비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SK텔레콤 쪽에서는 조금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애플이 새로운 AI와의 어떤 하이브리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신기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액트지오 관련된 뉴스이긴 한데요. 이제 어제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8광구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부 이렇게 지금 세 곳에서 지금 나눠져 있는 곳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유전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에 액트지오가 발표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 명이었던 게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이제 광구명 자체를 이제 대왕고래 광구로 바꾸고요. 명칭을 바꾸고 이 광구의 지역도 새롭게 좀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체나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어제 여기에 대한 좀 기자관대만 가졌었는데 대왕고래라는 이름도 이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하나 자료 준비한 거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8광구가 있고요. 6-1광구 북부 그리고 6-1광구 중동부 이렇게 지금 3개 광구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앞서서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호주의 지금 기업이 이거를 탐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홍계, 주작, 방어 이 세 곳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중에서 이 홍계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조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뭐 여전히 발견을 못했죠. 네. 여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탐사를 했던 게 이제 액트지오의 역할이었던 건데 뭐 전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 나왔지만 액트지오가 사실상 여기를 가본 적은 없다고 하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기를 다시 한 번 뭐 검수 같은 그런 작업을 한 거 같아요.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광구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름을 바꾸고 지금 여기 하나에 팔 때마다 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액트지오가 말한 것은 7개 정도 후보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시추공을 한 7개 정도를 뚫으려면 그러면 7천억 원 정도가 결국엔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7월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첫 번째 시추공 위치를 설정을 하고 12월부터는 뚫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이제 어제 이게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 한국일보에서 이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시추를 뚫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를 뚫는데 천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배정된 예산은 100억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100억 밖에 없대요. 뭐 뭐 급하게 또 배정하겠지 뭐 뭔가를 또 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정부에서는 일단 내년에 많이 증액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은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해서 이 혈세 비중을 좀 낮춰보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까지 보안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할 수도 없었고 또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이 문서 자체를 비공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 이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의 이제 국가적인 자원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강조했던 보안이 뚫리게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에 하나 지금 20%의 확률을 뚫고 일곱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유전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걸 이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여튼 뭐 그 자기네 뭐 수천억 들고 들어오는 민간 업체가 있으면 자기네도 뭔가를 바라고 들어오는 걸 되니까 네. 정부에서는 이제 뭐 어제 기자간담회 하면서 많이 질문이 쏟아졌어요. 뭐 이거 누가 들어오냐 들어온 데가 있냐 라고 하니까 정부 쪽에서는 해외의 여러 유수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좀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대형 정의 업체들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기요 뭐 이 관련해서는 작은 회사들이 별로 없지 않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엑선모빌이라든지 토탈 쉘 많잖아요.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작은 회사 별로 없을 텐데 얼만큼 작은 회사가 들어올지 또 작다는 규모의 또 규모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이름이 유수 아니에요 유수?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수의 회사들이 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정부에서는 어쨌든 연내에 좀 뚫기 위해서 무리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간담회에서 또 화제가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액트지오가 사실 조금 계속 논란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체납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데 최 차관이 어제 이야기를 할 때 정부가 체납 사실을 몰랐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 액트지오라는 액트지오 뭐 그 사장 혹시 네. 사진 있으면 좀 좋긴 하겠는데 혹시 사진 있으면 좀 아 없나요? 네. 바로 찾아볼 순 있을텐데 아니 그분이 아니 이게 진짜 뭐 뭐 히딩크 닮았잖아요. 네? 히딩크 좀 닮았다고 히딩크 약간 느낌이 있는데 네. 그 서프라이즈 재현배우 느낌이 좀 있으세요. 아니 진짜 이건 뭐 뭐 이렇게 비하하려고 하는건 아닌데 네네네. 그래서 사실 어 약간 막 저 퇴근하면 일산 그 무슨 어디 촬영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막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 느낌 뭐 그런게 좀 있더라고 지금 사진을 찾았는데 한번 띄워 주시면 하하하하 보시면 아시겠지만 띄워 주십시오. 네. 아니 근데 히딩크 느낌도 좀 있고 여기 약간 하여튼 좀 그 어 보통 이렇게 뭐 연구하다가 네. 이렇게 해외 무슨 박사 뭐 이런 역할을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뭐 어쨌든 미국에 있었던건 맞구요. 뭐 실제로 지금 그 역할 지금 엑트지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엑소모빌의 그런 뭐 탐사에 대해서 참여를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또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엑트지오라는 이름과 이브리오 박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러면 하청에 하청에 제하청까지 내려간 회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지금 그런 논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게 뭐냐면 세금 체납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엑트지오의 세금 체납 네. 네. 정부는 세금 체납 규모 자체가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뭐 1600달러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자 전문가들이라든지 이제 정부 쪽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부가 진행하는 국책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금 체납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에선 네. 그리고 세금납부확인서를 무조건 첨부를 해야 되고요. 아 극세 납부 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세금납부확인서가 없는 그런 기업이 아무리 해외기업일지라도 어떻게 국책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지금 비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네. 계속 이게 논란이 가시지를 않아요. 사실. 워낙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혈세가 7천억이 드는 거는 사실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140억 배럴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시총에 5패라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 로또다. 라고 해서 막 그래도 파봐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과 지금 이게 봐봐라. 정황상 이게 나오겠냐. 그리고 액트지오에 그런 것도 시작을 해서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그렇게 큰 기업도 탐사를 했을 때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하는 게 맞냐. 차라리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굉장히 팽팽한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 20%라는 것만 그게 이제 맞으면 얼마든지 저는 떨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다른 광구들 다른 시초하는 데도 보면 20% 안 되는데 훨씬 많잖아요. 가이아나가 16%였는데 110억 배럴이 나오긴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수치 20%만 맞다면 난 뚫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전대 조건이 그렇죠. 맞다면 20%라고 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우드사이드 쪽에서는 20%에 대한 그런 수치 자체를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우드사이드가 뭐 당시 M&A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떠났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보도에서 보면 또 이제 우드사이드 쪽에서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어 교차검증이 필요할 거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차검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다음 달 중에 시추공의 위치를 결정을 해서 12월 달부터 뚫겠다라는 게 현재 정부의 방침이긴 합니다. 네. 네. 조금 급하게 진행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네. 하여튼 그거가 진짜 됐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되는데요. 세 번째 뉴스 빨리 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최근에 이제 빌라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거냐면은 빌라가 요즘 계약이 잘 안 되잖아요. 빌라. 네.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고 네. 그런 와중에 인허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광역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인허가 거래가 아예 아니요. 인허가 인허가 네. 거래가 아니라 아예 새로 짓지도 않고 짓지도 못했고 짓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인허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제 파이낸스 뉴스에서 이 부분에 국토교통부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온 기사이긴 한데요. 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빌라 인허가 물량 자체가 3460 3가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제 기준으로 이제 2022년 15951가구 작년 2023년에 6435가구에 이어서 2년 연속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대 광역시에 1월부터 4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2022년 809가구에서 2023년 215가구였는데요. 올해는 28가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2007년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광주광역시와 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빌라 인허가 물량이 제로였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업계 관계자 쪽에서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빌라 공급이 드문드문 이루어지긴 하는데 수개월간 인허가가 한 가구도 없었던 건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하면서 이제 빌라 추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00,000가구 이하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이게 빌라가 이렇게 인허가가 안 되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전세 시장이 조금 위태로워집니다. 빌라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 조금 낮은 분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이게 매매를 하든 전세를 들어가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빌라를 못 믿잖아요. 빌라를 믿지 못하니까 아파트로 다시 다들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은 1년 52주죠. 1년을 넘어서 55주 연속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서민층에서는 주거 불안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빌라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이 지금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보증보험 가입문턱 같은 경우에 원래 공시가격의 150%였는데 전세사기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네 네. 이 공시가격의 126%로 가격을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세보증보험 기준이 좀 낮아지면 기준 가격대가 낮아지면 보증보험을 가입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보증보험을 가입 안한 지금 빌라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의 전세 수요도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빌라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월세로 가야지 뭐. 네. 월세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월세로. 근데 빌라에는 지금 월세도 사람들이 잘 많이 안 들어가려고 하고 월세도?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는 합니다. 매달 돈 나가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월세랑 전세랑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비슷하거든요. 이자 뭐 이렇게 대출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같잖아요. 대출이자가 많이 안 저렴해요. 사실. 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이런 데서 계속 많이들 3%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4% 5%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높게도 나오기 때문에 내 통장에서 이제 돈이 내가 송금하는 그거 자체가 이제 아까운 느낌이 좀 드니까 그렇죠. 그런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과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느끼는 거부감이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빌라 전세의 매물도 줄고 있고 전세의 수요도 많이 줄어버렸고 전세가 이제 빌라가 인허가도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거 불안정이 굉장히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토부가 그러면 이걸 조금은 약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가 이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공시가격 자체를 굉장히 낮게 받고 있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기준을 높여주게 되면은 이제 보증보험이 조금 가입이 수월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기준을 그런 공시가격 기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다시 150%로 올려줘야 되는 게 오히려 조금 효과가 클 거라고 하는 게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아무래도 부동산은 이따 김기원 대표님이 훨씬 더 나오시니까 네. 자세히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류종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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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